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여론조사기관에서 장래 대통령 조사를 실시했는데 처음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막상막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19% 한동훈 장관을 16%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갤럽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에 줄곧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따돌려 왔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짧은 기간 안에 이재명 대표를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최근 한동훈 장관의 정치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게 자유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설문지에다가 예시를 주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재명하고 한동훈 장관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한동훈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에게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이 된 후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동훈 장관이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중에서 총선 전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차기 대권주자 순위는 역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과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리더십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으로만 비춰주고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서고 어쩔 수 없이 친명계들 중심으로 이재명 수호에 나서고 있지만 이 사람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차기 대권을 이 사람으로 치를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며 특히나 최근에 이재명 대체제인 이낙연이 공식적으로 등판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비명계 세력과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과 함께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국을 비롯해 가지고 차기 총선 때 출마를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송영길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또는 비롯배지를 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국은 현재 자신이 정치 출마에 명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이번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투사인 척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멋쩍으니까 국민들하고 함께 하겠다. 국민들이 부르면 거기에 기대를 응하겠다. 뭐 이따위 주접을 떨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 중에 조국과 같은 인물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금배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한동훈 장관의 케이스야말로 지금 본인이 아직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이 불러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과는 완전히 반대 케이스죠. 근데 진짜로 한동훈 장관하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선 진로 좋은데이라는 뭐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자신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 외에도 SNS로 온갖 주접을 떨면서 국민들을 대변을 하고 셀럽인 채 했지만 현 주소를 놓고 보았을 때 일부 강성 지휘층을 제외하고는 조국의 정치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서 조차도 조국의 정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펙으로는 조국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조국처럼 SNS로 주접을 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봐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제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큰 전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민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러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아무튼 뭐 조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 참여 전에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치 참여를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조국이 꿈꿔왔던 모습이 한동훈 장관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편 정당 지지도도 눈에 띄는데 같은 조사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조사가 35%밖에 나오지 않았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51%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로 전주 대비 2%가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을 한 것은 최근에 보여준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라든가 또는 지역 방문 행보라든가 대우 이정재와의 만남이 화제가 되어서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로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의 측근인 김용전 부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당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고 비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등 민주당 내 분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지 국민의힘이 현재 뾰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이 솔직히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싫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사실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민심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행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에는 어느 정도는 확실히 공감이 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새 국민의힘 보면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요한 혁신이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화제를 모았지만 혁신이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혁신이가 자초가 되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메가시티 공약이라든가 공매도 금지라든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제를 던졌지만 그 후에 후속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책 이슈 몰이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제외한 어떠한 이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인기에 기대어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 뛰는 것은 보수 진영의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보수 진영이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가지고 총선을 치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정책 개발이라든가 민생 이슈를 던져야 할 것이며 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이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과반인의 180석인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좌파증의 콧대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